강원 FC가 오는 18일 오후 3시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축구장에서 열리는 호황 스틸러스와의 호황 경기에서 무료 입장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강원 FC는 지난 11일 FC 서울과 호황 개막전 이후에 불거진 시설과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 호황전에 한해 연간 회원권 소지자나 당일 구매자 외에 동반 2인까지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장 운영 요원과 화장실수를 늘리고 천만원 상당의 다양한